1. 불평등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부 형태입니다. 불평등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힘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국가의 행복은 경제의 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에 달려있습니다. 이 형제 발전은 인간의 발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빈곤은 단지 돈의 부족일 뿐만 아니라 힘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이 불평등은 가난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부통계는 여러분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이야기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측정에 결함이 있으면 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진보가 없는 경제 성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사회적 진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평균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발전은 국민소득의 증가나 감소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고 가정해서는 안됩니다. 성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성장이 없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민주주의는 투표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참여도 중요합니다. 회시장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회시장이 항상 효율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정책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 성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은 인간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으며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과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경제 발전의 문제에 대한 만능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계와는 승자와 패자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패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 자동적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진보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 목표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정책의 이익과 비용의 분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평가해야 합니다. 일시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когда 저의 지ellen 이런 행ering을Fi 땋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șt gjorde자라 구하는 바랜 seeds입니다. 세상에 태어난다 실패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